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곽동영입니다. 아 1년 만에 기본 유형 독해의 OT를 다시 찍습니다. 선생님이요? 감개가 불행합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이 영상을 찍었을 때는 내가 아주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왜?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지 못할 것인가? 두려웠지.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선생님이 데뷔를 딱 하고 정확히 딱 1년 만에 저기 밑에 십몇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전체 선생님 영어 강사 중에서 수능 영어 강사 중에서 가장 밑으로 시작하죠. 데뷔를 하면.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월간 랭킹 4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 강의는요. 들어보셔도 됩니다. 이미 앞에 선배들이 입증을 해줬고 1년 사이에 수없이 많은 기본 유형 독해에 대한 극찬 수강평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고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본 유형 독해가 어떤 강의고 어떤 식으로 수강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첫 번째. 우리 강의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생님 모든 영어 강의가 다 그래요. 약간 그라운드 브레이킹하는 뭔가가 있어요. 기존에 없었던 뭔가.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수능 구문 독해 강의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수능 구문 독해도 기존의 구문 독해와는 다르게 올리 수능에서 출제되는 지문을 100%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짜 나오는 문법만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드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근데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 우리는 올 평가원 지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지 간에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탁 치는 대로 우리는 풀어봐. 그리고 기본 유형 독해에서는요. 삼추론이라는 지문 장르를 다룹니다. 삼추론. 삼추론은 주제, 제목, 요지추론을 삼추론이라고 하는데 이 삼추론 지문이 영어에서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삼추론의 모든 지문들은 주제성이 명확하게 갖추어져 있고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빈칸추론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좀만 다듬으면 순서추론, 문장삽입 전부 다 가능한 거야. 근데 완결성 있게 갖추어진 형태 가장 기본적인 삼추론으로 읽기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뭘 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들께서 뒤에 가서 심화 유형 흔히 말하는 빈순삽이 어렵다며 빈순삽이 왜 어려운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휘도 몰라, 구문도 몰라, 기초 문법도 몰라, 프레딕션도 못해, 엠파시스 포인트 같은 것들을 리딩할지도 몰라, 그리고 앞에 나왔던 내용 뒤에서 다 까먹어. 어, 네 얘기지? 슬퍼요? 네, 괜찮아요.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슬프면 이제 이거 강의 들으면서 이런 부분도 해결이 돼. 내가 하는 얘기가 되게 약장수 같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요. 뒤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라고 샘플로 수업도 하나 살짝 보여드려요. 우리 강의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거 보고 결정하면 돼. 그리고 납득이 가면 그냥 수강 등록 빡 박아, 오늘. 어? 바로 지금이야, 여러분. 아, 홈쇼핑하듯이 해야 되는데. 3만 9천 9백원 막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예, 진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고민거리들 전부 다 해결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 가르쳐주는 거. 일단 몇 가지만 가볍게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서술의 초점이란 것을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서술의 초점 파악. 그래서 서술의 초점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눈치 게임이야. 아, 지금 뭐라고 바라고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지? 글쓴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를 자꾸 신경 쓰지? 하면요. 그 내용이 거의 정답 선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서술의 초점이란 것을 파악을 똑바로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모든 글 읽기는 주제 파악 게임이에요. 주제 파악 게임이란 게 뭐냐면 글쓴이가 나한테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가. 이걸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문장만 대충 보거나 아니면 너무 쉬운 글들 추상적인 요소나 문법적 포인트나 비유적 표현이나 문학적인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단순 설명문에는 강한데 약간만 글을 비틀어놓으면 이를 주제 파악 같은 것들을 잘 못해. 그리고 전반부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후반부에서 다 까먹어버려. 예, 마치 바보처럼요. 그런데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60점이고 나는 왜 100점일까? 생각해보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도구예요. 독해를 할 때 도구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가 후지고 약해도 예, 막가운 질문들을 상대로 정답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국지 같은 소설에 나오는 막 천하무적의 그런 장수들 막 관우, 여포 막 이런 남학생들 좋아하죠. 이런 캐릭터들 막 영화에 나오는 아니면 여학생들이 흔히 봤을 때도 영화에 나오는 엄청 막 싸움을 잘하는 막 그런 고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총을 하나 들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수리탄 세 발만 있으면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도구라는 것은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너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100점을 맞이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도구 대표적으로 도구가 어떤 것들이냐. 우리 강의의 2대 도구가요. 여기 나온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것과 엠파시스 리딩이라는 도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스키마 레퍼런스는 무엇이냐. 간단해요. 스키마 도시과한 것을 레퍼런스 참고하면서 독해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엠파시스는 강조 지점을 리딩 읽는다 라는 뜻이에요. 글을 읽으면서 아 여기에 강조가 있다. 이걸 탁 느껴요. 그러면 거기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얘네들이 서술의 초점이구나. 그러면 정답은 뭐겠구나. 추론이 굉장히 용이해져요. 그래서 선생님의 2대의 기술이 성명절기라고 하죠. 사람의 이름을 걸고 곽동영 하면 스키마 레퍼런스와 엠파시스 리딩 그 다음 중요한 게 프레딕션하고 서술의 초점 파악해 드리는 건데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 넘버원은 스키마 레퍼런스고 두 번째가 엠파시스 리딩이에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요. 선생님이 고백을 하면 원래 영어에서는 이런 정도 수준 높은 강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이건 사실은 수능 국어 독서에서 최고난도 괴물 지문들을 박살리려고 만든 기술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사실 처음에 수능 국어 독서를 제의를 받았었던 강사입니다. 놀랍죠? 근데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 나 영어가 좋아서 영어 잘하니까 영어 모의고사 13번 중에 수능 2번도 만점 맞고 모의고사 11번 스트레이트 만점이었다니까요. 영어를 왜 틀려요? 왜 100점을 못 맞아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이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야. 잘하니까 잘하는 걸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영어로 데뷔를 한 거거든. 그런데 이게 수능 국어 독서 추상 지문들 박살낼 때 썼던 방법들이라서 이거를 영어에다가 도입을 해보니까 영어 지문 길이도 작고 주제 파악이 쉽다 보니까 직간놈들이 좀 추상 지문으로 나와 우스운 거야. 실제 작년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선생님 1년 안에 올라가실 것 같다. 위에서 3등 안에서 만날 것 같다. 1년 안에. 그런데 거의 실현 됐어요. 지금 4등 됐으니까. 선배들이 전부 다 극찬을 해줬었던 방법이야.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거는 단순한데요. 쉬운 지문들은 우리가 쭉쭉쭉 눈으로 읽으면서 답을 찾아도 되잖아. 그런데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쭉 읽으면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서술의 초점들 바뀔 때마다 중요한 사항들마다 아니면 엠파시스 포인트가 보일 때마다 살짝살짝 적어놓는 거예요. 옆에다가 지문 옆에다가 그런데 많이 적지 않아. 조금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살짝 적는 겁니다. 그렇게 도식화를 해놓고 보면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독해가 쉬워져. 전반부에 무슨 얘기 했었던 거지 다 보이거든. 그거를 이따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보여. 그러면서 주제 뭔지도 보이고 가끔씩은 절반도 안 읽었는데 3분의 1도 안 읽었는데 답이 보일 때가 있어. 그런데 그 답이 보인다고 대충 찍고 우리가 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신이 딱 들어. 100%다. 더는 없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 내가 무조건 이건 맞았다. 잡았다. 이겼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확신으로 그거 근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건 약장소가 아니야. 과학이야. 수사법이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이론인데 영어 교육학을 단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알 수 없어요. 왜냐? 이건 순수하게 선생님이 국어 독서, 수능 강사 하면서 익혔던 방법으로 수업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생님은 근데 어떻게 국어하다가 영어로도 모셨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영어는요. 그렇게 전문적인 과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99%는 다 할 수 있는 언어야. 그리고 영어 지문 수준은요. 진짜로 미국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외적인 능력이나 익기나 지문 분석 능력이나 주제 파악하는 능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짜잔! 학창 시절에 경찰대학 합격증이고 이쪽은 서울대 경영대학 합격증입니다. 정시로 서울대 경영대학을 합격했고 전국에서 서울대 경영대학 정원이 200명일 때 난 전국 수능 100등 안에 들었던 사람이거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경영 정치 뚫고 의대 장학생 합격하고 이런 선배들 보면 영어만 잘하고 국어만 잘하고 이런 사람 이런 데 갈 수 있어? 없지? 그냥 올라운드 육각형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인생 자체를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안 되잖아. 선생님 정도 되는 타이틀 달고 있는 학생들, 강사들은 전체 인강판에서 다섯 분도 안 될걸요? 문과 쪽에서는 저도 손가락으로 꼽아요. 전국 인강 전체 이렇게 인강계에서.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영어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지금 막 내가 사정하고 있잖아. 내 강의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제가 의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무작역 강사 아니고 작년에 데뷔할 때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참 민망하더라고. 이제 막 시작하고 증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 강의를 막 들어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는데 선배들이 증명해줬어. 데뷔 강사는 올라가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입증한 게 없고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연간 커리가 누적된 강의가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찍으면서 그거를 소개를 해야 되잖아. 아무도 안 봐줘.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 근데 그거 절벽을 기어올라서 선생님이 이제 월간 랭킹 4등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이 정도면 증명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증명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 위로 올려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 올려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 해보자. 우리 같이 이 정도면 증명된 거 아닌가? 그죠? 와 내가 이것도 하나 따내느라고 그때 죽을 뻔했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 기어올라왔어. 그럼 여러분들이랑 같이 올라갈 거야. 제일 반짝반짝한 데까지 손 뻗으면 별 닿는 곳까지 올라갈 거예요.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전국 등수화대 들었던 사람인데 그때 썼던 기술들을 갈고 닦아서 전술을 해드린다니까? 안 궁금해? 이런데 정시로 합격하는 사람들은 공부 어떻게 하고 영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안 궁금해? 후천적으로 기른 능력도 있겠지만 왜 그런 괴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안 궁금하냐고요. 다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안 빼고 들어오세요. 이거 OT 여기까지 봤으면 같이 해야 돼. 이거 무조건. 나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강의는 기본 유형 독해야. 기본 유형 독해를 잘하면 심화 유형? 빈순사? 웃기지 말라 그래. 유형이 바뀌었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글을 이해해야 풀 수 있어. 빈칸 추론을 많이 푼다고 빈칸 추론을 잘하게 된다? 거짓말이에요. 언어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빈칸 추론을 많이 풀어서 빈칸 추론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급할 때 감을 끌어올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빈칸 추론을 궁극적으로 잘하고 싶으면 글을 잘 읽고 이해해야 돼. 본질적으로 어휘력이나 구문독해 능력이나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기본 기술 스키마 레퍼런스나 엠파시스 리딩 서술 초점 파악하고 프레딕션하는 이런 습관 같은 것들이나 기술이 도구적으로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올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요. 저는 딱 3개 추천해요. 이것만 해놔도 연간 편할걸? 선생님의 기본 유형 독해하고요. 그 다음에 구문독해를 병행해 주세요. 구문독해 하면서 기본 유형 독해는 당연히 병행할 수 있어요. 원래 구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병행하세요. 병행 추천이에요. 처음에 잘 안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배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개학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짜 무조건 추가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의무야. 내 수강생은. 토르이처. 작년에 베스트셀러. 선생님이 2026강의를 작년 말에 2025학년도 대비로 그 수능을 보시는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올해 지금 이거는 강의를 미리 찍어놓은 거거든요. 제일 먼저 오픈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완강이 되어 있는데 기초어휘에서부터 시작해서 평가원 기초 최고 수능 심화어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 교재하고 강의는 기초어휘 중 그리고 초중급 어휘들에 맞춰져 있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섭섭해하셔서 여기다가 고급 어휘까지 추가를 해서 브록으로 강의를 무료로 더 넣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로 봤을 때 이제 1년 동안 이것만 해도 되는 완벽한 강의가 됐어요. 단어점 한 2건 이상 분량이 녹아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복습이 쉬워요. 암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 40일 꾸준히 했을 때 등급 한 개 정도는 기계적으로 올라가. 기계적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기계적으로 올라가. 이걸 꾸준히 다 마치고 등급 하나가 기계적으로 안 올라간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베이스 없는 친구부터 심화 수준의 친구들까지 다 할 수 있고 나는 기초가 잘 돼 있어 라고 하면 강의 등록하셔서 교재 구매하시지 마시고 이 심화 어휘만 들어보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메가패스 있으면 누구나 다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자료를 무료로 공개를 해버렸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고요. 네. 진짜 강강추. 들어보면 OT만 들어봐도 이거 다른 걸 느낄걸? 기존에 아예 없던 단어 강의예요. 기존에 아예 없던 단어 강의. 독해를 통해서 10분 만에 50단어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냈어. 이거 특허. 진짜.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를 병행을 해주시면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께서 기초 잡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더 없어요.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엠파시스 리딩 스키마 레퍼너스 이런 것들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한번 선생님 스타일로 오늘 오랜만에 강의하려니까 떨린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아직 선생님이 몸이 덜 풀렸는데 이번 주부터 촬영 시작하니까 봅시다. 이제 이거는 평가원에서 기출됐었던 문제입니다. 한번 독해를 쭉 하면서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습을 안 했겠지만 쭉 읽으면서 선생님이 스키마 레퍼너스하고 엠파시스 포인트들 설명을 해드리며 한번 보세요. People can 그래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Do 한다 무엇을?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것을 한 번에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잠깐 한번 끊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서술의 초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것을 언제? 어떻게? 한 번에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어떻게 한다? 한 번에 한 번에 하는 것이 서술의 초점인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서술의 초점을 잡아요. 근데 이게 서술의 초점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뒤에 예시가 있거든? 근데 이거 엠파시스 포인트예요. 이 녹색으로 해놓은 것들은 강조가 들어가는 엠파시스 포인트들인데 왜 엠파시스 포인트냐면요. 예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시의 의미 알아요? 예시 왜 달아져요? 네가 이해를 못할까 봐 달아져요. 글쓴이가. 그래서 어려운 내용 뒤에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 뒤에 예시 다는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시 앞에 있는 내용은 보통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엠파시스 포인트예요. 아무 생각 없었지? 바보야.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런데 such as 그래서 work and talk. 우리가 걸으면서 말하고 껌을 씻고 지도를 읽는다는 거야. 껌을 씻으면서 핸드폰 지도 볼 수 있잖아요. 동시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시를 달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서술조점 파악이 된 거야. 그런데 벗이 나오면 얘는 자체가 강조어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뭔가 놀랄만한 짜잔스러운 얘기가 있을 때 보통은 벗을 타죠. 하울에버랑.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독해 속도를 낮추고 침착하게 꼼꼼히 들어가는 거예요. 멍청이 같이 앞에서 막 달려가듯이 읽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전반부에서 승부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독해는. 옛날엔 미관식이 많았는데 요즘엔 두관식이 더 많거든. 그래서 차분히 보면 그래 그런데 like computers 이것도 예시한? what we cannot do 그렇지! 할 수 있는 거 얘기했는데 할 수 없는 거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집중하는 것인데 두 가지의 것에 한 번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면요. 이게 엠파시스가 두 개 걸려요. 어떤 두 개가 걸리느냐? 첫 번째 일단 비교대조 포인트가 걸립니다. 어떤 비교대조 포인트란 뭐냐? 요는 요건데 요거는 요거야. 대조군과 강조군. 보통 강조군을 강조할 때 앞에 대조군을 깔거든요. 내가 국어 독서 강사였다고 했지? 그러니까 일반 영어 독해 수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여. 왜냐하면 독서 지문에 비하면 이건 애기들이거든. 너무 만만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 진짜 그러네? 그러면 이 글에서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글쓴이가 강조하는 거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강조하겠니? 동시에 할 수 없는 걸 강조하겠니? 보통은 할 수 없는 걸 강조하겠지. 왜? 대조군을 뒤에다 깔 거 아니냐. 그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깔아놓고 근데 이런 건 못해. 심지어는요. 이런 건 못해. 안 돼. 문제점이나 한계적 서술을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정답 까는 걸로. 한계적 서술, 예외적 서술. 이런 것도 한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와 신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잡았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뭘 잡았냐면 한 번에 하는 것은 가능한데 다만 뭘 못한다라고 했냐면 하지만 집중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엠파시스가 많이 걸려있어. 내가 엠파시스 리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나의 어텐션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동시에 뭔가를 할 때 집중을 못한다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읽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뒤에 어떻게 읽히는지 한번 보세요.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인은 바운스 있으니까 이리저리 튕긴다고 해요. 앞뒤로 확 움직인다는 얘기죠. 막 튀어다니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퉁탕퉁탕 한다는 얘기예요. 백앤버스 근데 그거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괜찮은 일이야. 봐봐 이런 게 대조군이라니까 그럼 뒤에 프레딕션 한번 해볼까 그 뒤에 어떤 얘기 나올까 우리 컴퓨터가 아니잖아.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나빠이 좋지 못하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뭔가 전개하기가 깔끔하겠죠. 봐봐 왜 하필 컴퓨터에 있어서는 좋겠어 봐봐 벗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하면서 읽는 걸 프레딕션이라고 해요. 근데 대조군 깔렸고 뒤에 강조군이 깔린다? 근데 벗 달렸다? 예상이 된다? 아 이 얘기 또 나오겠구나 프레딕션 그리고 내가 지금 적어놓은 거 계속 참고하면서 가고 있지 안 까먹으려고 이게 스키마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또 이 얘기 나오나? It has serious 그렇지 serious한 리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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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리퍼런스 리퍼런스 이라는 단어 몰라도 뭐 파인이랑 반대겠지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문제가 없겠지 이제 나쁜 얘기 나와 그런데 투 에어라이너스 두 개의 항공기가 클리어 투 랜드 그래서 착륙허가를 받았어요. 온 더 세임 룬웨이 똑같은 활주로에서 자 여러분 정답이 나왔습니다. 뭔 소리예요? 선생님 정답이 어디 나왔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자 보세요. 아까 엠파시스 리딩에서 예시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근데 지금 예시까지 그러면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지 그런데 심지어는 문제점이나 한계적 서술이라고 했지 근데 대조군으로 또 깔았지 그러면은 이 문장이요 여러분 크리티컬 포인트거든 안 보여? 예시 바로 앞에 있는데 눈을 떠 그러니까 이거 보여야지 근데 이제 하나 더 쐐기를 박아볼까요? 예시가 두 개가 연타로 나왔어 패션 터들 그렇죠 예시가 두 개가 더 연타로 나오면 이거는 어떤 예시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병렬 예시라고 해요 병렬 예시가 떴다 하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분량이 전체 분량이 50% 이상 읽었거든요 그러면 뒤쪽에서 뭔가 반전을 주고 뒤집을 수가 없어요 평가원에서 그렇게 안 내요 요즘에 후반 반전을 못 줘요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잖아 우리는 동시에 무엇인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에요 그래서 뭔가를 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있는데 뭐가 존재한다? 한계나 아니면 문제점이 동시에 어떤 일을 하면 존재한다 아하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서 글에 처음부터 나왔었던 내용이 뭔지를 안 까먹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살짝 적어놓는 거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냐고 이게 이 글자 몇 개 쓰는 게 몇 초 안 걸리겠지? 근데 이걸 읽었던 것들을 이렇게만 정리해놓으면 이것만 보고도 이 지문이 없어도 내용이 복귀가 돼요 생각이 돼요 차분하게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 여러분 3점짜리 문제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살짝만 쓰면 두세 줄만 해도 답이 나오지? 여러분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암산으로? 할 수 있어? 서울대 경영 합격했던 선배 입장에서 나도 잘 안 돼 암산으로 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킬러 문제 맨날 선생님도 강의해도요 판서를 못하고 선생님 곽경희 선생님 열중시어 타고 3차 암수 인수분해 해보세요 성공하시면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한참 보겠지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끝에 있는 뭐 상수항에 뭐 인수로 해가지고 숫자 3개를 쪼개가지고 뭐 어떻게 암산을 하긴 하겠지 꾸약꾸약 하겠지 한 15분 걸려서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근데 암산으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쓰면서 하면 잘 되잖아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시각적으로 참고를 레퍼런스를 할 수 있게 되면요 그 정보에 대한 기억을 홀딩하는데 머릿속에서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 뇌 속에서 홀딩해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추가적인 사고를 해야 될 때 단순히 이 정보가 안 날아가버리기에 추상적인 정보를 붙잡고 있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거든요 여러분 컴퓨터 전공을 해보면 나중에 메모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메모리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써서 보면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 머리의 100%를 뭐하는 데만 쓸 수 있냐면요 생각 사고 그리고 추론을 하는 데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성능이 두 배까지 차이가 나 뇌의 성능이 그래서 아 집중을 동시에 하는 데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구나 아하 이런 내용을 추론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걸로 정답 아이고 폴러시가 바로 나왔어요 멀티태스킹과 관련된 폴러시라고 했으니까 답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나와버린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한계적 서술이를 출제자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한계 폴러시 한계가 있다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지? 이런 게 엠파시스 리딩이거든요 얼마나 재밌어요 아 진짜 끝내줘 재밌어 서술의 초점은 그래서 봐봐 서술의 초점도요 1,2,3,4,5번 선지에서 두 가지 이상을 한 번에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봐봐 선지에 다 들어갔냐 이거 서술의 초점 읽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계 문제점 이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 아까 예시 나오기 전에 앞에 시리어스라며 리포커션이 있다며 나는 대조금 강조금 깔아서 다 알았는데 그죠 어때요 이런 게 진짜 갖고 논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사도를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거나 답을 다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고 그렇게 수업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막 신기한 만병통치약을 막 나만의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현혹시켜서 내가 꼬시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어 독서 전문가들이나 예를 들어서 국어 읽기 관련된 그런 뭐 수사법을 전공하신 대학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아주 정석적이고 평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영어에서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 아마 있어도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이제 내가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예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든지 국어든지 간에 공통의 글쓰기 원칙과 읽기의 법칙이 있는데 국어 독서를 10년 가까이 강의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영어를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읽기 원칙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 원칙은 원칙은 힘이 세요 어떤 면에서?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글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원서 공부를 하실 때도 쓸 수 있는 읽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의외로 사도가 아닙니다 대학에서 당연히 나는 영어영문학이나 영어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지 나는 범죄수사학과 출신이에요 권총 잘 써요 격투기 10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약수사 뭐 이런 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영어 공부를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인터폴 같은 데 가보고 싶어서 유학 가려고 나는 마약수사 국제마약수사 같은 것들을 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쪽 원서를 공부하고 유학 준비를 하다가 영어가 터져버렸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영어회화 실전회화 같은 것도 공부하고 프리토킹 같은 거 준비해 유학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행도 많이 가보고 싶어서 계속 스터디도 하고 요즘에 영어회화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어민회화 같은 것도 계속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영어 내가 공부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박한 거 내가 가르쳐주고 서울대 경영 정시 합격할 정도면 내 증명은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거 지금 겨울방학 때 나랑 같이 기본 유형 독해 해가지고 기초 딱 잡고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딱 있다라고 하면 합류해 진짜 올해 내 거 풀커리 타 영어는 강의 많이 듣는 것도 나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 커리큘럼이 막 많아야 좋은 거예요? 진짜 에센셜하고 핵심적인 거 이렇게 딱 수업해가지고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우리 메가스터디 선배 강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모 강사님도 예전에 강의 하나를 하나 딱 오픈을 하셔가지고 전국 평정을 하셨거든 나는 그분을 롤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여러분들께 나중에 강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배 강사님 있어 내가 롤모델로 선배 강사님 계시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돼보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한번 합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내가 오랜만에 영어 독해 수업해도 클라스가 안 죽는구만 내가 토르 2000 강의를 작년에 워낙 띄워버렸던 애들이 어휘 전문 강사님이라고 그런 소리 하는데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꿀맛 맞는다 나는 독해 전문 강사야 어디 무슨 어휘 전문 강사야 나름 프라이드가 있어 이 사람들아 물론 어휘 전문 강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독해를 더 좋아해서 독해 전문 강사라고 여러분들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긍지가 있어요 엠파시스 리딩하고 이렇게 뒤에는 설명도 내가 준비해왔놓고 못했어 실제 강의할 때는 그래도 마지막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병렬 예시가 나와버렸고 3분의 2 이전까지 예시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합리적으로 절대 읽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실전에서는 그걸 한번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합류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은요 일단은 인지훈련 방식으로 풀고 채점까지 마친 뒤에 어휘도 살짝 외우고 들어와 주십시오 인지훈련이란 무엇이냐? 시간 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푸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간이 길게 걸려도 좋으니까 지금은 스키마 레퍼런스와 엠파시스 리딩, 프리딕션, 서술의 초점 찾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꼼꼼히 두 번 세 번 읽어도 좋아 글의 흐름, 내용 이해, 주제 파악 이걸 찾고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답만 맞는 건 의미가 없어 왜? 이거 답 맞춘다고 수능 시험 잘 보는 거 아니거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알겠어요? 그래서 기술 적용이나 기술 훈련을 해봐야 되고 내 강의로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습을 하고 내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복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외워야 될 것만 마지막으로 하나 탁 정리해주면 딱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Q&A 게시판에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답글도 다 달아드리고요 나중에 질문이 폭주할 때는 스카이급 조교랑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강의 초기라서 직접 다 답글 달아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털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강의이기 때문에 정오표 작년에 정오사항 같은 것들을 한번 싹 다 털었는데 정오표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의 교재는 작년 교재랑 일단은 동일하게 가요 작년 선배들한테 책 물려받을 수 있으면 그대로 가셔도 되고 제가 올해는 그래서 이북 이북도 출판을 지금 이번에 개강과 같이 바로 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는 작년과 동일하되 마지막 2025 수능 지문도요 작년 강의에는 없었는데 2025 수능 지문과 플러스로 작년 한 해 평가원 기출 지문들 6월 9월 얘 지문들도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로 가공을 예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료실에 올려서 무료로 다운받고 해드릴 수 있게끔 작년 강의 플러스 알파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최신 지문까지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오페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뭔가 하나 지금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스키마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나중에 강의에서 생각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어놔야 돼 나도 이런단 말이야 근데 아까 수업할 때 좀 멋있었지 않았어? 이거 살짝 적으면서 풀면 아 출력이 다르다고 알겠어? 아 이게 뭘 알아 그럼 빨리 지금 수강 등록 눌러 지금 바로 39,000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공부하다가요 여러분 하나 팁을 좀 드리면 네이버 단어장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걸 선생님 추천 네이버 단어장 어플이요 그 단어장 어플이 아니라 정확히는 단어장 어플이랑 사전 어플이 같이 있는데요 사전 어플 사전 어플 이 사전 어플리케이션 안에 단어장 어플이 병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네이버 사전 어플에서 딱 클릭해가지고 찾아보면 그 사전에 옆에다가 플러스 버튼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거 하나만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단어장에 들어가 보여요 단어장 카테고리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거기 안에서 테스트까지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음도 들으면서 이렇게 깜빡이 카드처럼 테스트도 해주고 쭉 클러도 가지고 읽어도 주고 예문까지 다 읽어줘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단어 어플을 하나 만들려다가 접었던 게 얘보다 더 좋은 어플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결정적으로 사전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는 게 막강이에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어휘는 전부 다 평가한 어휘니까 어차피 외워야 돼서 여러분 여기다가 넣어놓고 암기하시는 거 강추 강강추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정오표 관련된 것도 Q&A 게시판 공지글에 가서 오탈자 같은 것들 작년에 다 잡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교재 새로 받으시면 읽어의 수정을 한번 딱 보시고 공부를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재판을 찍을 때는 전부 다 수정을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항상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하고 나면요 여러분 항상 습관에 내가 영어 독해력을 여러분들께서 궁극적으로 더 올리고 싶으시면요 명심을 하나 하셔야 될 게 강의 듣고 복습을 하고 나서도 내 힘으로 독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습을 항상 하고 나면 풀고 채점하고 해답지를 참고해서 한번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너무 문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괴랄해서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걸 체크를 해놨다가 강의를 참고해서 내 힘으로 독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그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독해를 할 때마다 이거를 제대로 끝장을 봐주셔야 끝장을 봐주셔야 출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박살내고 어휘를 계속해서 보완해 주면서 실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강의에서 선생님이 스키마 레퍼런스랑 엠파시스 리딩 엄청 강조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딱 익히면 진짜 천하무적이야 거기에다가 토르 이천 병행해서 어휘 강화 시켜주고 구문이 좀 딸린다 싶으신 그 친구들은 수능 구문 독해까지만 같이 딱 병행해 주시면 올 겨울 진짜 이 세 개만 제대로 딱 끝나면 무적이야 여러분들은 네 그 이후로는 수학 공부 국어 공부 탐구 공부 해야 되니까 방학 때 영어를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죠 근데 이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 이번 겨울 방학 때 보험삼아 해놓으세요 6월 평가원 정도 됐을 때 영어가 1등급이 팡팡 터지면 나머지 과목에서 1등급 정도가 덜 나와도 보완이 돼요 그런데 영어도 후지고 다른 과목도 만약에 후져버리면 그때 가서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미리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이컴 인 우리 토르 이천 아 토르 이천이 맞다 내가 입에 붙었어 미안합니다 제로백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선생님이 책임지고 업고 갈게 그냥 업혀 이런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파이팅